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공로가 제일 큰 우리 비스트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포미닝 여러분들 나와 계신데 한마디씩 하시죠 네 아 저희 홍승선 회장님이 얼른 건강을 캐쳐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정말 저희 사랑하는 회장님이 얼른 건강을 되찾으셔서 저희 비스트와 포미닝과 그리고 지윤이 형님과 예전처럼 더욱더 저희를 빛내주실 수 있는 멋진 제작자가 앞으로도 되셨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포미닝 여러분들도 네 일단 홍승선 회장님 상 받으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홍승선 회장님이 이번에 세 번째 받으셨는데 첫 번째 받으셨을 때 저희도 신인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너무 본받고 싶은 회장님이셨는데 이렇게 세 번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저희도 회장님 본받아서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 제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선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Как жеlasse 네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such